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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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아까부터 뭐 하는 거야? 뭐 이렇게 바지 신경 써서 그러는 거야? 바지가 계속 내려가 뭐 때문에 그러는데? 뭔데? 지갑이 무거워 이렇게 가지고 있어봐 카드가 이렇게 많아? 몇 개야 도대체 뭐가 많아? 다 이 정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? 아휴 진짜 야 이게 스마트 월렛이라네 이게 뭔데? 다 안에 들어갔다고 이게? 이럴 수가 난 왜 이걸 몰랐지? 하 세상 모든 카드를 담다 스마트 월렛 세상 모든 카드를 담다 스마트 월렛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